대학의 미래가 보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 청년의 꿈이 연구되어가는 휴먼 앤 그린 캠퍼스 친환경 대학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의 터전 끝없는 열정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알찬 인재들의 대학 스스로의 힘으로 기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청년들 창의력이 손 쏟는 청년문화의 장 정의롭고 따뜻한 인재의 요란 도전과 열정으로 행복을 일궈가는 젊은 인재들이 대구대학교를 움직입니다 학생의 미래에 큰 힘을 실어주는 행복지원 캠퍼스 개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도전의지를 키워 대구대학교를 더욱 활기차고 열정적인 캠퍼스로 만들어갑니다 학생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 혁신으로 청년들의 활기가 넘치는 대학 경쟁력 있는 힘찬 대학 대구대학교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학생이 성장하는 특성화 캠퍼스 대구대학교만의 미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특수교육 재활과학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사범대평가 A등급의 특수교육 재활과학 분야 국제적 메카로 발전하는 전국 유일의 재활과학대학 등 우리나라 복지교육의 선진화를 이끄는 대표적 선도 분야입니다 국내 최상위권으로 극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그 활용 분야 열린대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평생교육 및 산학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세계가 먼저 주목한 디자인을 빌어 생물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로 특성화 역량을 이어가며 차세대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음이 어우러지는 작은 지구촌 국제화 캠퍼스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 캠퍼스 입학에서 졸업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사회인, 따뜻한 전문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학생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대학 인재를 키우는 밝은 대학 대구대학교입니다 학생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복지문화 캠퍼스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지원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가슴 따뜻한 리더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경을 넘어 세계의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참된 리더 존경받는 따뜻한 대학 대구대학교가 더 밝고 아름다운 내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생들의 즐거운 도전이 대학의 미래를 만듭니다 학생의 꿈과 대학의 꿈이 하나 되는 곳 여기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대구대학교